오늘은 100일을 디자인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100일 만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책의 저자는 나가타 히데토모라는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최연소 시위원을 했고요 아이벤 컨설턴트 그리고 에어비앤비 제펜의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커리어가 대단하죠 도쿄대 법학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서울대 법대 정도가 될 거고요 최연소 시위원 거기다가 글로벌 기업인 아이비앤비의 제펜 임원으로서 일을 할 정도라면 정말 성과도 많이 내고 자신의 삶에서 많은 성공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100일 만에 10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 동안 어떤 특정한 일을 하면은 그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죠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뭔가 1만 시간 동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입니다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은 매 8시간씩 했을 경우에 3년하고 반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대부분 1만 시간? 1만 시간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이제 해보려고 하면은 1만 시간 동안 특정한 어떤 걸 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맥이 탁 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이걸 1만 시간 동안 해야 된다? 3년 반을 매일 8시간씩 해야 되네? 그런 시도도 못해보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만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목표를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저작하는 말은 대체 무엇이냐? 목표 달성까지 1만 시간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긴 1만 시간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목표를 세우고 적당한 계획만 잘 짠다면은 1만 시간이 아닌 한 100일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일? 그럼 3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죠? 3개월을 뭔가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아마 의구심이 될 텐데 이 100일을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잘 보내야겠죠? 이 100일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100일 동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100일을 디자인하라는 책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4가지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고수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목표가 완료되도록 스케줄을 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표 달성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더 붙여보면요 일단은 내 현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건 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부를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내가 반도체 전공자 아니라면은 뭐 그런 이해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에 대한 그런데도 내가 반도체를 100일 동안 공부해야지 그래서 반도체 뭔가 전문 서적을 막 사서 읽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내 현재 반도체 지식에 대한 그런 기본적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 이해도라든지 뭐 그 상황 그런 지적 수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가 뭐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내가 과연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내가 맞지 않는 방법을 그냥 막연하게 노력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겠죠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목표가 완료되도록 스케줄을 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00일 동안 어떤 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100일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첫날의 마음하고 마지막 날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첫날과 마지막 날에 똑같은 뭔가 노력과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스케줄을 짠다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 의혹이 있을 때의 그 노력의 정도랑 이제 끝나갈 때 마지막 부분의 노력의 정도는 완전히 다르죠 집중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그 심리 상태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목표 달성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것도 뒤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집중할 수 있는 그 기간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넘어서버리면 더 이상의 뭔가 집중력이라든지 흥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목표 달성 기간을 잡고 기계적으로 스케줄을 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면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은 100일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 100일만 잘 설계하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이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66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습관에 걸리는 66일이 그냥 뭐 나온 게 아니고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습관에는 습관화와 순화라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화와 순화 습관화라는 건 대체 무엇이냐 처음 시작과 달리 바쁘지 않고 하기 싫은 감정이 줄어드는 걸 습관화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첫날은 안 하다가 뛰니까 정말 하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거부감이 굉장히 크고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근데 첫날 크게 나가고 셋째 날 나가고 일주일 나가고 일주일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처음 나갔을 때랑은 그 거부감 그 하기 싫은 감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습관화가 더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어떤 게 생기는 거냐면 순화라는 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화 이 순화라는 작용은 대체 무엇이냐 단조롭게 느껴지고 질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뭔가 처음에 게임 같은 걸 할 때 처음에 되게 재밌죠 근데 어떤 시간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은 그 게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종의 순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화를 넘어서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그 달리기라는 그걸 할 때마다 굉장히 단조롭고 굉장히 질리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이 100일이라는 시간은 막연하게 100일이라는 숫자가 좋아 보여서 100일을 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두뇌 메커니즘과 관련이 깊다라는 거예요 66일 동안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씀드렸죠 66일 걸립니다 66일 동안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기 싫은 감정이 습관화가 되면서 점점 거부감이 줄어들고 점점 이제 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일정 시간 넘어가 버리면 이제 단조롭게 느껴지고 질리게 된다는 거죠 질리게 된다는 얘기는 뭐죠? 다시 또 그것을 하기 싫어지는 그런 감정이 든다는 거죠 이 순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나오는 물질이 있다고 해요 그 물질의 이름이 페닐에티라민이라고 해요 페닐에티라민 이 페닐에티라민은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그 이제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막 흥분되고 설레고 막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해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초창기에는 이 화학물질이 막 우리 뇌 속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상대방을 볼 때 막 흥분되고 설레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상대방을 봐도 설렘이라든지 흥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화학물질 페닐에티라민은 화학물질이 100일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분비되지 않고 멈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설렘이라든지 흥분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목표 달성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목표 달성에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100일이라는 시간에 막 습관화를 할 때 그때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하기 싫다는 감정이 강해져요 66일 동안 이제 습관화가 되면서 그 거부감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 어느 정도 이제 일상이 되고 루틴화가 된단 말이죠 근데 66일이 더 지나서 이제 100일까지 오면은 어떻게 되죠 완전한 순화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설레고 흥분시키는 화학물질 분비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102일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막 흥분을 되고 설렜던 그 일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하나도 안 들고 질리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을 목표로 할 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일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 100일이 지나면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흥미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은 이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100일 안에 목표를 달성할 생각을 해야지 6개월 목표 1년 목표 세우시면은 처음에는 막 그 목표만 생각해도 설레고 좋을지 몰라도 100일이 지나면서는 의욕이 떨어지고 지루해지고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100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0일 동안 하라는 게 이런 이제 우리의 뇌의 메커니즘 우리 신체의 화학물질 분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표 달성을 100일로 하면은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이 100일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그 새로운 일에 대한 새로운 목표에 대한 의욕을 유지시키기 위해 적합한 기간입니다 100일이 지나면 더 이상 그 화학물질 분비가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100일 안에 모든 우리에서의 모든 목표와 모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느냐 당연히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달성하고 못하고는 그 어디서 비롯되느냐 목표 달성 여부는 습관화의 난이도와 개인차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반도체 예를 들면서 반도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반도체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반도체 전공자는 반도체 책을 금방 읽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개개인의 그런 습관화의 난이도와 개인차 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는 그 이런 거 습관화의 난이도 개인차 영향을 주는 거지 꼭 100일 안에 무조건 달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100일 안에 우리 개인의 환경과 개인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내 습관화의 난이도와 내 개인의 상황 여기에 맞는 목표를 올바르게 세운다면 100일 동안 못하는 일이 없겠죠 사람의 마음에도 마찰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 많은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훨씬 덜 드리고도 덜 의지를 드리고도 덜 노력을 하고도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을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100일 동안 그 계획을 짤 때는 이 처음 부분에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할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일 동안 한다고 해서 100일 동안 우리의 의지력과 노력을 균등하게 똑같이 배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시작할 때는 그 초반부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반부나 후반부에 가서 에너지를 덜 투입시키는 그런 계획을 짜야지만 우리가 100일 동안 우리가 달성한 것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균등하게 배분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일개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좀 비슷한 말으로 파레토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일개미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개미들을 잘 지켜보니까 이 개미 무리의 20%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60%는 그냥 보통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20%는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일개미의 법칙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항상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항상 게으름 피우는 개미가 나누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20%의 개미 그리고 보통으로 일하는 60%의 개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A라는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개미라고 해서 이 개미는 항상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라는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는 때도 있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개미 집단의 노동을 봤을 때 이 개미들이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개미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일하던 개미가 이제 일을 막 하다 보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면은 시금에서 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게으름을 피우는 개미가 그 자리를 메꿔서 또다시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열심히 일했던 개미는 게으름 개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개미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 20%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똑같은 개미가 아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아니라 그 개미 사회 내에서 번갈아 가면서 휴식과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이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유는 피로가 쌓이기 때문인 거죠 애초에 20% 정도의 시간은 우리가 쉬는 시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시간 게으르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임을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 100일 프로젝트 100일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난 100일 동안 내내 열심히 일할 거야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괄호사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100일 계획을 세울 때 20일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기간 그리고 20일은 좀 게으름을 피우는 기간 그리고 60일은 보통의 노력을 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고선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그 100일 동안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경험고선을 보시면은 X축은 누적 생산량 그리고 Y축, 세로축은 단위단 비용이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 이 빨간색 그래프와 좀 기울이가 가파르죠? 이 얘기는 뭐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처음 부분에는 어떤 특정한 양의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점점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생산량이 조금의 노력을 가지고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초보다 보니까 잘 못하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숙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일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숙련도가 초기에는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다가 이제 마지막 밤에 갈수록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점점 익숙해지니까 조금의 노력만 가지고도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경험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초창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숙련도를 급속하게 빠르게 성장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뒤로 가서 100일 중에서 30일, 50일, 70일 그렇게 가서는 아주 조금의 노력을 드리고서도 이전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 구성을 보고서 우리 100일 프로젝트의 초창기에 많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숙련도를 빠르게 증가시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목표 달성의 핵심은 전반부의 20일은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의지와 노력을 오롯이 집중시켜야 되고 그 다음 60일 동안은 적당히 노력하는 시간을 배치하고 마지막 20일은 좀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 전반부에 굳게 결심하고 집중해서 학습과 작업의 최고점을 찍게 만드는 게 이 100일을 디자인하라 100일 동안 우리의 목표 달성하는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100일을 세울 때는 100일을 균등하게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균등하게 세우기보다는 앞부분에 많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야지 그 계획은 성공한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가 100일 디자인의 5개 기간을 제시합니다 100일 동안 5개 기간 나눠서 계획을 짜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계획 기간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적, 목표, 스케줄을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움 닫기 기간입니다 목표를 위한 노력과 행동을 습관화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준비를 다지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골든타임 기간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고 속력으로 노력과 행동을 추진하는 기간입니다 네 번째는 최종 마무리 기간입니다 목표 달성을 향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기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완충 기간인데 이 완충 기간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첫 번째 부터 네 번째 계획, 도움 닫기, 골든타임, 최종 마무리 이 기간이 내 생각과는 달리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잖아요 이때를 대비해서 여유를 좀 주는 기간을 완충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표로 보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한 2주, 3주 정도까지는 도움 닫기 기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3주부터 한 8주까지는 골든타임 기간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내 에너지 쏟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한 7주, 8주부터 한 13주, 12주 이 정도까지는 최종 마무리 기간을 해서 노력을 줄여 나가면서 성과물을 계속 유지시키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100일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100일 단위로 좀 계획을 세우셔라 그리고 이 100일 동안에 내 에너지는 집중적으로 전반부 한 20일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험이든 자격증이든 다이어스든 창업이든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시든 간에 이 100일 안에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100일을 디자인하라 책 잘 보셨나요? 오늘부터 저랑 이제 새로운 목표를 딱 세우셔서 100일 동안 열심히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표를 하나 세워가지고 100일을 잘 디자인해서 100일 후에는 제가 원하는 목표 혹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